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두 번째 현장은 명절 이후에 처음 하는 고학 세척입니다 명절 전에 고학 세척을 했는데 바로 전날 고학 세척을 했죠 명절이 지나고선 고학 세척은 처음입니다 저는 주로 싱크대 변기 위주로 많이 일이 들어오고요 고학 세척은 두문도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어린이집입니다 건물이 새건데요? 여기가 뭐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기 있죠 누가 어떻게 했나 구조를 파악하고 여기 지금 넘치는 건가? 넘치는 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거 하나 샀는데 여기 지금 넘치고 있는 건 이게 막혔는가? 여기가 막혔네요 나가는 쪽이 막혔나 보니 이러한 곳이 막혔나 보니 XXXXXXXXXXXX 여기로елов grease 구조를 파악하기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잠깐만요 지금 역대회로 1주일 전에 쫄었는데 이만큼 많이 나온 적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 여기서 작업을 했어요? 스프링으로? 혹시 나간 데가 이쪽인가요? 저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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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배관이 여기서 여기서 스프링 어디서 작업했어요? 여기랑 저쪽에 앞쪽에서 하시더라구요 앞쪽 한번 볼게요 근데 이만큼 많이 나온 적은 한 번도 못했어요 네네 한번 볼게요 잠깐만 지금 간을 찾아야 되니까 이건가? 차를 저 빼야되죠 아 그래야될거에요 아마 작업을 네 아 그럼 차 안빼셔도 돼요 차 제가 돌려서 다시 여기서 하면 돼요 안 빠져요 네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건설회사에서 오셨거든요 아 네 아 그랬어요? 아 아 아 네 같이 배관하고 잘 아시니까 네 네 아 저희도 이거 일주일 전에 또 이러니까 너무 신기해 그 말씀에 제대로 입안을 하려고 이거 또 빠지네 여기 건드렸네 여기가 여기가 혹시 이리로 나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주세요 아 여기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정화조가 이렇게 앉아있구요. 네네네. 저기서 이제 우리 오소바지에요. 예예예. 그러니까 예예. 오소바지가 여기 연결해서 여기 통해서 저쪽으로. 여기다 한번 봐야겠네. 나머지는 다 우수에요. 예예.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막힐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저기로 이제 주방물 쓰고. 네. 화장실물 쓰고. 근데 화장실 보통 하면은 뭐 제가. 스크린 조식으로는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우소바지로는 하네. 여긴 우소바지. 너무 양이 작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거는 냄새 때문에 쓰는거지. 예예. 다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주방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그 오소침전물 저기 유분침전물 같은게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뭐 세탁하고. 예. 차를 좀 빼주고 한번 열어보고. 어차피 작업은 저기서 해도 되니까. 예. 저도 차를 돌려야 되고. 이제 다시 끊고 있음. 아악. 엄버. 찍는걸 갖다 찔러 봐야겠네. 진짜. 자.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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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물이..어? 이게 1차 인데? 이쪽이 아니라? 아 저기구나? 정화지다. 비주금 많이 찬거 아닌가요? 아 이거 청소 좀 해야겠네. 정화저도 푸긴 퍼야겠다. 잠깐만 근데 미터까지 안 찼으면 그런건 아닌데. 올라오진 않아. 나가면 나가면 나. 아니 öyle.. 소압이 쎄네 아... 빠질텐데... 중량이 돌리다가 빠지기 때문에... 뭐여? 거치더라구요?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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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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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에요 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름 나오죠? 기름 나오는 거예요 아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장님 보이시잖아요 기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름 위에 떠 있는 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예요 경화조 언제 폈어요? 경화조 언제 폈어요? 하루도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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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 뚫렸습니다. 뚫렸어요. 네. 공기를 발상해주는 기계이고 이쪽으로 잘 나가고 있네 넘어가야 돼 싹 다 빠졌네 다 빠졌어요 형도 다 했어요 또 한 번 할거에요 다른거 넣어서 뚫리는거 다 뚫렸어요 형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프리미엄파 하시는거 몇시간에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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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몰라가지고 이런게 좀 지옥해지고 야 예 이게 무슨 프리미엄을 하고 뭘 하는지도 야 야 여기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같이 쓰니까 예 여기 좀 이렇게 건디기 같은거 있으면 망을 해놓던지 해가지고 나가는데 여기다가 예 철망같은거 철망있잖아요 철망 좀 씌운 다음에 걸리기 건디 같은거 있으면 좀 퍼내고 퍼내고 예 그럴게요 물티슈 물티슈는 아까 조금 있던거 같은데 근데 그거만 없는거 같아요 기름같아요 기름 거의 기름 안으로 달콤한 이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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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받는 길에 이쪽에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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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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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